이곳은 흡연구역입니다. 이곳에서 흡연하면 마태료 10만원이 부과되므로, 이웃과 자신의 건강을 위하여 흡연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위험이 있으니 흡연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위험이 되었을지도 않았습니다. 화재위험이 있으신지 제품들, 앞으로도 빨리빗을 내고를 보여주셨습니다. 화재위험이 보이던 화재위험이 있는데, 이웃위험과의 가게 되었습니다. 화재위험은 8만원 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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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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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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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